훈련 중에 언성을 목표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선수들이 잘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멀리 배행기 타고 와서 힘들게까지 와서 갈 때 인상 쓰면서 가 조이 하지 말라는 법이 있어? 조이 하면서 웃으면서 가면서 우리가 해주자 네가 가서 세 개 다 해야 돼 우리 다 땅 삼아 삼아 스모어 내가 스팀 라인 죽어 난 하루 3라운드가 붙어 탈락하고 가 어떻게 가겠어? 어떻게 가? 고개 숙이고 피오나 간다고 확실히 더 차가워 나는 그래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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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가 통과 못하고 탈락하고 안을 가는 내내 지나가 힘들 거야 어? 우리 선수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 어?